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약속했던 일요일보다 하루 일찍 월간 견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말을 고스란히 반납해서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뭔 월간 견적을 2월이 다 지나가서 하느냐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번 달 월간 견적도 아시다시피 1월 중순 지나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달 텀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텀마다 하니까 월초에 신성조 월간 견적 왜 없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15일쯤 아니면 늦으면 20일 이 사이쯤에 영상이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 어떤 제품이 가선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월간 견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사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용은 AMD 40만원대와 인텔 50만원대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AMD도 거의 50만원에 가깝거나 아니면 40만원 후반이 될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50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적어둔 이 부품 가격은 아시아시피 온라인 최저가 판매 가격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이거보다는 한 3%? 4%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감안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0만원대하고 40만원대 어떤 게 더 좋냐 물어보신 분 여전히 계시는데 대부분 경우는 이 40만원대가 좋을 겁니다. AMD의 루나르라는 CPU는 6코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CPU고요. 거기에 내장 그래픽 자체도 인텔보다 한 30% 성능이 좋습니다. 6코어 기반이고 인텔대비 많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코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코어 기반의 12,100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멀티 성능으로 약간 더 원활한 여러분한테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 파일 띄워놓고 옆에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카톡도 켜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40만원대 M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50만원대는 누가 선택하면 되나요? 저는 다용도로 하지 않아요. PC를 한번 이렇게 켠다면 간단한 인터넷 웹 서핑만 하거나 아니면 웹도 다 끄고 확실하게 엑셀 파일만 띄워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장 포스용으로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 용도로 쓴다 그럴 때는 이 인텔 제품이 조금 더 빠릿빠릿할 겁니다. 얘가 멀티 성능은 떨어지지만 싱글 성능은 좀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에서 약간 더 빠릿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40만원대 가든지 50만원대 가든지 양자택일 하시면 될 거고 실제 구매가는 둘 다 한 50만원대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텔러 가신다고 했을 때 CPU는 12,100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F버전 사시면 안 됩니다. F버전 사면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13,100이라고 13세대 CPU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12세대 CPU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클럭만 소폭 올린 거예요. 0.1, 0.2 정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려 2만원이나 더 주고 이걸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2,100으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12,100보다 저렴한 CPU들도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10,100이라든지 10,100,5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하실 텐데 걔네들은 12세대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보드가 저렴한 제품이 없어요. 그 CPU들 10세대 CPU는 6만원짜리 보드가 있었을 때 살만한 제품이었지 지금 6만원짜리 다 품절라고 9만원, 10만원짜리 보드만 있을 때는 굳이 구형제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0,100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인텔에 50만원짜리 사무용으로 간다 쳤을 때는 12,100 하나만 보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9-M-K나 기가바이트 H619-M-H 쓰면 됩니다. 둘 다 좋아서 넣는 건 아니고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메이저 회사라서 불량률도 비교적 낮은 편에서 넣어뒀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 써도 되기 때문에 쿨러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팔기가 두 개 쓰이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에센코 클레브나 마이크론 메모리 크루셜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메모리는 비교적 인식이 잘 되는 편이고 불량도 덜한데 나머지 두 제품은 몇천 더 싸긴 하지만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혹은 보드에 따라서 가끔 인식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쓸 때는 꼭 짝수로 넣어주십시오. 8기가 2기라 넣어야 재료되는 성능이 나옵니다. 싱글로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6기가 하나를 넣거나 8기가 하나를 넣는 분이 있는데 그럼 내장 그래픽 성능이 2, 30% 정도까지고 CPU 성능도 7에서 10% 정도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짝수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CPU에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냥 UHD, 730 이런 거 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는 메인보드에 붙어있는데 디서브, 파란색 옛날, RG 포트, 그거랑 HDMI, 이건 디지털 단자죠. 이거 대부분 모니터 있을 텐데 이거 두 가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모니터는 다 쓸 수 있겠지만 혹여나 너무 저렴한 모니터는 DV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DP하고 DVR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포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는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P31이 제일 무난하다 봅니다. 이 P31이 뛰어난 속도를 가지고 있거나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요. 완전 저렴한 제품 대비 만 원, 이만 원 만 원처럼 정도 비싼데 안전성이 뛰어내요. 제가 이거 지금 천 개 정도는 판 것 같은데 사실상 분량이 없었거나 한 번인가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률이 진짜 낮아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저렴한 무슨 제품 웬디의 머시기 아니면 세그레짐 머시기 아니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라든지 타무역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자꾸 들고 오면서 이거 가성비 좋아 보인다 보는데 그럴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저 이렇게 있는 스펙은 벤치때는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제 SSD 비교파문을 보시면 알 겁니다. 실제로 조금만 고용량 파일로 옮기기 시작하면 급격히 속도가 떨어져요. 디렘리스 아니면 컨트롤러 성능이 좀 불인 제품이 많기 때문에요. 혹은 뭐 낸드 충수가 낮은 것을 쓴다든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다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이 P3을 쓰는 게 제일 베스트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한 보드가 H310이기 때문에 애초에 PCIe 4.0 SSD 사용이 불가능 혹은 최대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하위화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N9에 온다면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이거 넣으면 이제 원래 적혀있는 속도는 6,000 얼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속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가성비로 쓰고 싶다면 2번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만원 아끼고 사람으로 따지면 브레인이랑 다름없는 뇌랑 다름없는 이 저장장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3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풀체인지 넣어놨는데요. 이거 쓰든 아니면 Hyper-K 쓰든 아니면 시소닉 ACB500 쓰든 전부 다 불량률 1% 내외로 매우 불량률이 낮은 제품들이니까 추천한 제품군 저의 중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막 3만 5천원 짜리 4만원 짜리 파워가 어떠나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파워 단가 낮추면 어떻게 나셔야 될까요? 케이블 소자 이런 거를 좀 저렴한 제품로든지 아니면 QC를 좀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불량률이 분명히 제가 추천한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와서 이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파워는 여러분한테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 그렇게 싼 거 넣어봤자 SSD랑 파워에서 2만원 밖에 안 싸서요. 53만원 주고 살 거고 51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그 2만원 아꼈다가 분량이 한 번이나 터지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원래 고치는 최소 공유비는 3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생각하면 더 받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데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었는데 이게 좋은 케이스라서 넣어놓은 건 아니고 CD룸 지원하고 케이스 아담하고 조립하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넣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2,100으로 본체를 짜면 부품 최적합이 48만원 정도인데 실구매가는 50만원 정도 하겠죠. 거기에 조립공유비 포함하면 53만원, 4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예산이 조금 더 남았다 싶으면 13,100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10히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시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실구매가가 2만원 정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50만원 중반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0,100의 가격이 애매해서 보드 선택지도 다양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11,100으로 가는 게 낫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게이밍 PC는 아니며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혹은 매장의 포스용으로 주문받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저렴한 PC라 보면 될 거예요. 빠릿하지만 멀티 성능은 다소 낮기 때문에 이걸로 다용도로 쓰기는 좀 불편하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AMD 견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텔 5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짓고 AMD 40만원대 견적 보도록 하죠. AMD 40만원대 견적은 말이 40만원대 견적이지 40만원 후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한 50만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CPU는 저번에는 제가 4600G를 추천했는데 그게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4650G를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고 보안만 약간 강화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클럭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2번 CPU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5600G입니다. 이러면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약 10% 정도 4650G보다 뛰어나고요. 내장 리프트 성능은 대동 소위합니다. 가격은 4만원이나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 가수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4650G랑 비교하면요. 이 CPU들은 생각보다 발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없지만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그 소음이 신경 쓰일 것 같은 민감하신 분들은 AG400 정도 쿨러를 달아주면 다소 소음이 줄어듭니다. 한 4, 5dB 정도 낮아져요. 그리고 보드는 EXA320 이거 하나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EXA320 게이밍 조제품 같은 경우에는 B4호광 하급보다도 좋은 품질을 약속드리는 보드예요. 근데 이거 말고 A320 더 싼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도 있을 텐데 이런 제품들은 방열판도 없고 전원부가 더 하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은 1번 쓰시고 1번이 품절났을 때만 이 프라임 A320 M-K를 쓰시면 됩니다. 1번 품절나면 무조건 1번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리를 마이크론 크루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크루셜은 램타만 풀면 메모리 오버가 쉽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 했을 때 CPU 성능도 보조가 되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대폭 상승이 됩니다. 30%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 크루셜 사셔서 8기가 2개 짝수로 꽂으시고 그걸로 램 오버하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신 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2개 사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짝수로 가셔야 돼요. 짝수로 가면 듀얼 채널이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이 듀얼 채널을 지원해야 그래픽 카드의 최대 성능 그리고 내장 그래픽요. CPU의 최대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나중에 어깨들을 위해서 12기가 하나만 꽂을게요. 이런 식으로 꽂는 순간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 진짜 20-30% 떨어지고 CPU 성능도 7에서 10% 정도 떨어지니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짝수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장 그래픽은 베가 7 그리고 EX A320 포트 썼을 때는 HDMI랑 DVI 포트를 지원합니다. 본인 모니터와 호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A320, M-K를 산다면 D-Sub, 구형, 아날로그, 파란색 포트 있죠. 그거랑 디지털, HDMI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이거 꼭 보시고 모니터와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SSD 같은 경우는 P31 가장 우선 추천드린다. 한 천 개 팔아서 한 개도 불량 날까 말까 하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만원, 만원천 원 싼 다른 브랜드 제품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어디까지나 속도가 적혀있는 스포츠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꾸준히 쓰다 보면 좀 대용량 파일 30기가, 50기가 넘어가는 게임을 다운받다 보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SL Casing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제 유튜브에 찾아보넣을 겁니다. 그 캐싱 구간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컨트롤러가 좋아야 되고 거기에 디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능이 잘 뽑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고 온 하나가 SN 머시기 좀 낮은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새 그림 그려진 거 아니면 타, 무, 엑스 이런 것들 좀 저렴한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랜드가 층수가 낮아서 수명이 좀 짧다든지 재생 랜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러 자체가 애초에 디램 리스라서 채널도 적고 속도 유지도 잘 안되고 뭐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혹은 불량률이 많은 제품들을 들고 와서 자꾸 괜찮냐 스펙은 똑같은데 더 싸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니까 웬만해선지 P3을 쓰십시오. 이거는 컴퓨터에는 내외랑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P3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PM9A1으로 살짝 내리셔도 괜찮아요. 이게 포트에서 지원 안 한다 쳐도 하이화는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줄어들뿐 가성비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1번은 더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짜리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350이나 400W 짜리 더 저렴한 제품인데 걔네들 전부 다 불량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는 불량률 1% 더 이하 때인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니 크래쉬2 풀체인지나 하이퍼 K 라든지 아니면 시소니 A12 500W 이 정도 정도에서 여러분 고르시면 손해보지 않고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Z4나 A4에 더 저렴한 파워 용량은 똑같은데 만원 정도 더 싼 파워가 있다는 거 아는데 걔네들 불량률 이거랑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품질 차이도 당연히 다소 있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비슷한 가게에 더 나은 제품을 찾아야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제품 중에서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 M60을 넣어놨는데 그냥 루키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쿨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장 그래픽 쓰기 때문에 결국은 CPU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력 소화량이 전체를 합쳐도 100W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써도 호환도 잘 되고 쿨링도 잘 되기 때문에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게임을 아예 즐기지 않거나 아니면 캐주얼한 저사양 게임 바둑이라든지 포커, 롤, 카트 카트라이더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카트가 요거는 이제 바뀌어서 카트2 되면서 개능 옵션탑을 좀 해야 돼요. 아니면 던파 같은 진짜 나온 좀 되는 저사양 게임이잖아요. 그런 거 약간 옵션탑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런 저사양 게임도 완전 풀업을 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저사양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i3보다 살짝 물티성능이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고사양 사무 용도로 쓰는 거 괜찮습니다. 라이트한 포토샵 아니면 용량이 좀 큰 엑셀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엑셀 작업하면서 한글 작업하면서 옆에 영상 하나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제품입니다. 이게 매장 포스용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아니면 뭐 치킨집 아니면은 병원 이런 데 종종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부품 가격은 4,600G로 본체를 짰을 때는 약 43만원 정도고요. 5,600G로 본체를 짰을 때는 47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구매할 때는 그것보다는 한 3,4% 정도 높을 확률이 높고 거기에다가 조립공비 생각했을 때는 4,600G로 샀을 때는 한 47,8만원 줘야 될 거고요. 5,600G로 샀을 때는 한 50만원, 51,2만원 주면 실 구매가가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용도인 40만원, 50만원대 AMD 인텔 견적 한번 보여 드렸고요. 이제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노선 견적인 8,90만원대 인텔 견적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10만원 정도 더 모아서 100만원 혹은 110만원대 AMD 견적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9,8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글카가 1660Ti라서 3060보다 거의 40% 가까이 프레임이 낮게 나오거나 혹은 CPU가 9,100이기 때문에 4코급이잖아요. 이거 게임 하나 틀어놓고 디스코드하고 토렌트 받고 이러면 분명히 프레임이 크게 내려가요. 물론 단독으로 토렌트만 쓰거나 단독으로 한 가지 게임만 하거나 그러면 문제없이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실 그렇게 쓰는 경우 잘 없죠. 친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디스코드나 카톡 정도는 올려놓거나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유튜브 영상 공략 영상 보면서 게임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때는 아무래도 11,100이 약간 불리합니다. 5,100이.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한 10만원 정도만 더 여유가 있다면 이거 넘어가는 게 무조건 좋고요. 아예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이거 사야 된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당장 급하게 사기보다 그냥 돈이 100만원까지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AMD 5600X나 5600 견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당장 급하고 예산 딱 여기까지라서 사야 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견적을 설명 드리자면 12,100F는 정품하고 벌크가 있는데 정품하고 벌크가 가격 차이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한 15,000 정도 납니다. 그래서 벌크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벌크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포함이 안 되는 벌크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쿨러 없으면 쿨러가 결국 따로 사다 보면은 결국은 뭐 정품하고 가격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게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는 어제 그냥 정품 사서 그냥 정품 AS, 정품 박스 그리고 거기에다 기본 쿨러까지 받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2만 이상 차이 나면 확실하게 벌크 쓰라고 그러는데 마늘 맛 차이 나면 저는 벌크 쓰라고 우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는 기본 쿨러 써도 보통 대부분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음에 조금 민감하시면 H400 정도 쓰시면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0 쓰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가성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H610 M-K 우선 추천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3.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램 오버도 안 되고 M.2도 한 개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격이 깜빼다 보니 가격이 2만원 이상 싸니까 이거로 가서 DDR4 메모리 받고 쓰는 게 가성비는 좋고요. 혹시나 내가 차후에 M.2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PM9A 왕처럼 조금 더 속도가 빠른 SSD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B660 M-V5 쓰면 됩니다. 다만 이 보드 같은 경우 위나 아래나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전원 품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12,100 전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660 보드 사용하시면 램 오버도 속폭 할 수 있습니다. 한 200,300 정도 올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프레임이 2,3% 정도는 증가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000 전자 메모리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SNCore 클랩은 메모리 쓰면 몇천원 싸긴 한데 보드에 따라서 가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3,000 전자 메모리 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해요. 자 그렇게 쓰면 보시다시피 5만원 정도면 16GB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게이밍에 나는 8GB 하나 집어넣고 쓰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4GB가 2개 넣고 쓰자니 듀얼 채널 지원하겠지만 용량이 너무 적고요. 8GB가 2개 정도 넣어야 아시아이피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8GB 하나 넣은 거랑 8GB가 2개 넣은 거랑 프레임이 15% 더 차이 나오면 그래요. 배그는 6GB 밖에 안 쓰는데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짝수로 듀얼 채널 지원하게 넣어야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060 12GB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3060 8GB인데 8GB 버전은 12GB 대비 8-10%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 꼭 3060 12GB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갤럭시 V2 모델하고 개인 워드 고스트 모델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거 2개 위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80만원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게임은 롤, 오버워치 정도밖에 없다. 거기다 FHD 모니터다. 난 100으로 안 한다. 그러시는 분은 1260 Ti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디아도 나올텐데 디아 하자니 내 극화가 좀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디아4 할 때는 디아4가 아직까지 사양이 얼마나 나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요새 호그와트 하다든지 사양이 높잖아요. 그런 거 옵션 좀 타협함사하기에 적합한 건 사실 1660 Ti 보다는 아무래도 3060이 되겠죠. 3060이 1260 Ti 대비 성능이 거의 40% 가까이 좋기 때문에 둘이 또 가격차이 10만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이 3060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00만, 100만 아니라 90만원 초중반 투자해서요. 둘 중에 뭘 갈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어제 가면 3060 12개 갈 추천드립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만원, 50만원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웬만하면 P3일 가세요. 이게 분량률이 확연히 낮고 이것보다 저렴한 많은 이런 싼 애들 찾아보면 PM9의용 빼고는 사실상 분량률이 높거나 확실히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속도 유지율이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면 제 SSD 품질 비교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버웨어트로 충분합니다. 뭐 3060은 전력소별에 별로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i3까지 넣었잖아요. 이 500W 제품은 충분하고 시선에 A12 가거나 아니면 마니클리스2 풀체인지 500 가거나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십시오. 둘 다 분량률이 1% 내외밖에 안 되는 매우 분량률이 낮은 제품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가도 괜찮고요. R9즈 C60 가도 괜찮고 근데 C60은 품절 직전이더라고요. 카이저 에어도 괜찮고 M60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긴 한데 M60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산방지 필름을 옆에 발라주니까 뭐 강화유리가 불안할 때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DK200은 싼 게 장점입니다. 대신 강판이 얇아 가지고 도착할 때 조금 찌그러져서 도착하는 경우 정도 있습니다. 특히 파워 장착 부분이 강판이 좀 얇아서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C60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는 강판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조립편에서도 이 넷 중에서는 제일 편한 편에 속합니다. 대신 디자인이 약간 투박하긴 하죠. 그리고 카이저 에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제일 깔끔해요. 특히 전면 디자인이 빼어난 데 스윙도어라서 얘도 스윙도어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도 장점이 있고요. 스윙도어가 아무래도 강화유리 파손이 덜 일어나거든요. 대신 가격대가 약간 있긴 하죠. 스윙도어 제품들이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네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600X 3060 12가로 왔을 때는 98만원 부품 가격이 되고 실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5600으로 계산하지? 5600이 아니고 12100F 12100F에 3060으로 하면 88만4천원 되고요. 이게 실제로는 최저가 조합이니까 여러분 구매하려고 하면 부품 가격이 90만원 정도 할 겁니다. 90만원 정도에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94만원 정도 내야 되겠죠. 이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진짜 저사인 게임밖에 안 하고 앞으로도 저사인 게임밖에 안 할 거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납축 싶다 하시는 분은 169Ti로 세팅하면 부품 가격이 76만원 정도까지 하락합니다. 실제 구매하면 77만원 정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조립공인비 포함해서 80만원 정도에 떨어집니다. 대신 게임 성능이 40% 가까이 하락합니다. 말 그대로 게임 프레임 40% 내리니까 각오하시고 이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만 위에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브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프로비나 상호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게임만 거의 돌려야 돼요. 여기에서 토렌트를 같이 한다든지 모바일 게임 하나 띄워놓고 이 게임들을 한다든지 이게 좀 힘듭니다. 방송 그런 것도 당연히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PU의 순수성능이 5600보다 좀 낮은 편이라서 여러분 예산이 좀 있다면 6만, 7만원 더 보태서 보태 보태 뭐예요? 티코 살려다가 보태서 아반떼 가는 느낌으로 이 5600, 100만원 견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600은 뭐가 다르길래 자꾸 5600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00만원대 AMD 견적 11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이 볼 건데요. 이 둘이 CPU 성능이 딱 10% 정도 차이납니다. 멀티 성능 11400이 10% 좋고 싱글 성능도 그쯤 좋아요. 근데 게임 프레임이 10%까지 차이났네요. 게임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 5% 정도 차이나고요. 최소 프레임이 그래도 이게 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인텔 쪽이 약간 더 좋긴 합니다. 근데 10만원 투자할 만큼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제품의 사용 영역은 고스란히 겹칩니다. FHD 상호 포토샵 간단하게 하거나 뭐 간단하게 취미 삼아 영상 편집하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용도로 쓰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CPU인데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전문가용처럼 영상 편집을 내가 유튜브 수주 받아가지고 해준다. 이런 건 좀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레이어를 씌운 좀 고해상도 포토샵 사진 편집 이런 것도 이거 좀 솔직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가정용 PC로 쓰기에는 무난한데요. 다용도로 영역이 완전 고급 영역까지 올라가지 않나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FHD 게임 용도는 참 가성미 좋은 제품들이에요. 어쨌든 5600X 하고 11400F 하고는 자 일단 5600X로 갔을 때는 보드를 EX-A320 이거 쓰시면 딱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성비 있어요. 얘를 B550 Aerox Elite로 가면 확장성이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어떤 확장성이 좋아지냐 하면 일단 M.2를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B550부터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른 M.2도 쓸 수 있고 PCI 슬롯도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그 외에도 좀 더 고성능 USB 포트나 이런걸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걸로 넘어가면 보드 가격이 5만원 뛴단 말이에요. 그다보니 보드 가격이 5만원 뛰면 사실 인텔의 보드하고 가입 차이가 별로 나거든요. LP-660 하고 그다보니 가성비가 없어요. AMD 5600은 어디까지나 가성비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5600, 5600X는 EX-A320하고 가장 베스트 선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쿨러는 AG400 좀 달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얘 성능될때도 성능자가 없고 소음도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짝지어져야되요. 이렇게 짝지어져야되고 가끔 있잖아요. 뭐 인텔꺼 골라놓고 AMD 보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렇게 가라고 한적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인텔은 인텔 보드 가야됩니다. 11400F 갔을때는 B16과 N-K나 B16과 N-DS3H 가시는게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11400F에 H620 쓰면 가성비가 좋은것 같은데 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좋은 보드 고르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H보드급의 품질을 가진 좀 하급 B660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11400에 풀성을 내지 못합니다. 못 버텨요. 클럭이 떨어져요. 그것도 크게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막 2.0까지 툭툭툭 떨어졌다 올라왔다 툭툭툭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얘를 버틸수 있는 마지노선 보드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짜면 가성비가 나름 나쁘진 않아요. B660 보드가 대체적으로 괜찮은거 보면 20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11400은 발열량 그리고 전력소비량이 높지 않아서 이 정도급에 커버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인텔 보드는 M'K나 DS3H 그리고 AMD는 EXA3 이렇게 짜시면 베스트한 가슴의 선택이 됩니다. 인텔이든 AMD든 쿨러는 AG400이나 팔라딘 400 쓰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AMD쪽은 마이크론을 우선해 놨고 인텔은 삼성은 우선해 놨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마이크론 메모리 특성이 램타를 좀 풀면 램오버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600에 3600램오버하는게 정말 쉽거든요. 영상도 있으니까 따라하면 되니 별로 어렵지도 않고 게임에서는 4%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 가서 가거나 그것도 어렵다 싶으신 분은 이 XMP 메모리 사시면 대부분 조립업체에서는 3600을 알아서 엑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이라는 걸로 적용해서 3600 만들어줄 거에요. 그래서 2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XMP 메모리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얼마 차이 안나요. 3만원 정도 밖에 투자 안하면 4% 정도의 게임 성능과 좀 더 빠릿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팅하면 괜찮을 거고요. 인텔은 SA 전압 고정 문제로 사실상 램오버가 잘 안먹습니다. 올라가봤자 200 이렇게 올라가요. 400도 잘 안들어갑니다. 3600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론 메모리를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분량율 낮은 삼선전자 메모리로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서로 동일한데요. 3060 12가 쓰는게 가장 비슷하고요. 3060 갤럭시 V2 제품이나 아니면 게임워드 고스트 제품이 현실점에서 가장 가산비에 좋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쯤 CPU 되면 3060 12가 말고 3060 Ti 써도 괜찮습니다. 3060 Ti로 가면 확실히 3060 12가하고는 전혀 다른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FHD144 모니터를 쓰고 싶다고 하면 이 2번으로 선택하셔서 갤럭시 3060 Ti LHR이나 아니면 개인워드 3060 Ti 고스트 LHR 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기게도 60이든 60 Ti이든 이 두 회사의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들어가있던 6700이나 6750 XT는 현실점에서 가성비 좋은 애들이 대부분 다 품절 났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3060 Ti 갈 때는 파워를 100W 정도 늘려서 700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파워에 소음이 줄어들고요. 수명도 나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습니다. 차후 업그레이드도 용이할 거고요. SS 같은 P31 제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1000개 가까이 사서 분량을 한 개 봤던가 아예 없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만큼 분량이 낮은 SSD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여러분 저가형 SSD 막 들고 오는 거 보면 대용량 팔 옮기다 보면 속도가 훅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속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벤치마크 돌려면 짧은 시간 동안 돌리기 때문에 크리스트마크 이런 데서는 자기 적혀있는 스펙만큼 다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더 싼데 이게 속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SSD 비교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못하는 제품들이 대거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31 추천드립니다. 이 P31 같은 경우는 SN570이나 아니면 980 노멀 그런 애들 보다는 확실하게 속도 유지를 잘 해줍니다. 뭐 그것 말고도 다른 회사들 거 좀 많죠. 세그런그레지인데 뭐 타무엑스 이런 데 그런 애들도 이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원이나 15,000 비싸더라도 그만한 값이 충분해요. 그리고 진짜 만원 아끼고 싶으면 그냥 PM9A1 쓰시면 돼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넷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 넷다 불량률이 1% 내외 밖에 안되는 매우 불량률이 낮은 착한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1,2 여기 1,2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구 60가든 상구 60Ti 가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 DK200 벤티 C60 카이자 에어 그리고 GH4 레토 P1000 요정도 쯤에서 여러분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L600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각기 특징이 있는데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앞에 영상에서 앞에 영상 뭐요 8,90만원대 여기서 설명 드렸으니까 설명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거 선택해 드릴게요. 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면이 깔끔하게 빠지고 LED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쓰면 괜찮습니다. 이 순액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차피 이 견적에서 순액 쓰시는 분 드물 테니까 공냉을 쓸 때는 충분히 깔끔하고 확장성도 좋고 조립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정률 공간이 2cm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초보자가 조립하기 편한 케이스라 보면 될 거에요. 이 피창 같은 경우에는 음 마감이 약간 아쉽긴 한데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냉쿨러 호환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피천도 LED 싫어하시는 분은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LED 있는 게 좋은데 싶으신 분들은 카이저 에어나 L600 정도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L600 같은 경우에는 순행이든 공냉은 다 호환성이 괜찮은 편이라서 팔방미인이에요. 기본펜도 6개나 지원해 주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기본펜 2개는 불량이 잦아서 달달달달 거리는 소음이 자주 납니다. 여튼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5600X 플러스 3060 12개가 썼을 때는 금액이 98만원 3060 채에로 갔을 때는 111만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 구매할 때는 100만원 114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립공비 생각하면 거기서 3, 4만원이 더 붙을 거고요. 그러니 위에 거는 100만원 중반 105만원 정도 사야 될 거고 밑에 거는 116, 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겠네요. 12400프랑 비교했을 때 4에서 8프로그램 프레임이 덜 나온 편이긴 한데 게임에 따라 다르고요. 매우 고사인 게임 하면 거의 프레임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가까이 싸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떻게 짠에 따라서 10만원 차이 날 수도 있고 7만원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X가 아니라 노말 쓰시고 기본 플러스 쓰고 그러면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그렇게 안 하고 X 써서 좀 더 나은 성능에 램오브도 하고 그렇게 쓰면 거의 12400F 차이도 없고 가격은 7만원도 싸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가성비 괜찮긴 해요. 그리고 이제 12400F 3960 12가 나 3960 TI 로 가면 얘보다 딱 얼마 차이 납니까? 7만원 도대체 더 오르죠. 7만원 더 오릅니다. 똑같이 쿨러서 따로 쓰고 이렇게 쳤을 때는요. 근데 그러면 12400F는 뭐가 장점인데요. 게임 중 프레임이 그래도 몇 프로나 잘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 성능 같은 거 다용도로 쓸 때 고을 때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좀 더 뭔가 나은 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낮다든지 역량은 거의 겹쳐요. 어떠냐 하면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60-70 프레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 좀 타입하면 솔직히 100프레임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3960 TNK에 갔다가 치면 옵션 중업일 때는 144 모니터 사도 FHD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이밍 시작점에 가까운 90만원대 게이밍 용도로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인데 옛날들은 아쉬운 면이 없는 FHD에서는 그런 핏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 영상편집 엑셀 대용량 파일 아니면 압축 파일 변환 이런거 할 때 충분히 괜찮은 성능의 CPU를 제공하기 때문에 둘 다 6코어급이라서 가정용으로 다용도로 쓰게도 괜찮은 핏입니다. 다만 영상편집을 취미로 하거나 포토샵을 고화질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램은 16기가 두 개로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00만원대 견적들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대 견적 인텔 AMD 할거 없이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더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는 핏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식 초단타도 쓸 수 있고 포토샵이 진짜 파일이 레이어도 많이 겹치고 아주 해상력이 높은 파일 가지고 해도 괜찮고요. 영상편집 이 정도면 직업적으로 해도 괜찮은 정도 CPU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도 괜찮고 그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 같은 경우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간단하게 학교에 대학 다닐 때도 충분히 웬만한 과제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진짜 다목적 핏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래픽카드도 좀 더 좋은 제품을 넣어둠으로써 FHD144를 지원해 주거나 4070TL까지 간다면 FHD144도 충분히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150만원대부터 230만원대 게이밍 및 다용도 핏입니다. 일단 음 요 140만원대 견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40만원대 견적은 13600K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3400을 씁니다. 근데 13400은 벌크하고 벌크 아닌가 하고 25000이나 차이 나서 이건 벌크 쓰는게 좀 더 좋습니다. 13400F 벌크를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쿨러는 좋은거 안 써도 되거든요. 13500과 13400은 제가 여기 13400으로 써도 된다고 했죠. 이거 넣으시고 그리고 보드를 1번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2번 가는게 좀 더 가성비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13400나 13500은 90W 혹은 120W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CPU들이기 때문에 B269M 플러스 와이파이로도 충분하고요. 이 정도 등급이면 13600K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2번 가서 좀 더 가성비 있게 선택하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전자 8개가 2개나 16개가 2개 용도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이나 영상편집이나 작곡 같은 경우는 16개가 2개 가시고요. 줏이 단타치거나 간단게이밍 용도면 8개가 2개 가시면 됩니다. 그 밑에 뭐 좀 많긴 한데 한익은 이제 수동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 한익 5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00을 자동 적용해서 그냥 표준 메모리 쓰거나 혹은 수동오버 할 때 쓰면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표준 메모리 오버 안 하고 쓸 건데요. 삼성전자 5600짜리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맞춰가면 될 거에요. 메모리는 글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3960은 뺐어요. 3960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400하고 물려 쓰시고요. 3960 Ti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13400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액수가 더 비싸니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려면 글카도 같이 발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죠. CPU의 게이밍 성능은 11400이나 13400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13400은 멀티 성능이 더 뛰어나고요. 캐시 용량이 조금 더 크고 이런 높은 글카까지 넣어주면 아무래도 좀 더 다목적이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P31 왜 P31 추천하는지는 SSD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영상 앞에 거 보면 얘기가 나와요. 3960 Ti 샀을 때는 솔직히 그냥 700W짜리 이거 많이 클래치 2 풀체인지 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짤을 때는 약 140에서 145만 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조립비 포함될자 150만 원 이하로 여러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램 용량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면요. 여러분이 여기 위에 적어놓는 용도 있죠. 주식 포토샵 영상편집 다 용도 쓸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공지 꽁탈을 썼기 때문에 모니터는 FHD144 모니터 쓰셔야 적합할 겁니다. 게임 용도 쓸 때는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멀티 성능을 원하신 분 영상편집을 조금 더 하드하게 하실 분들은 13500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퀴싱크 기능 써서 프리뷰 때 좀 덜 끊기고요. 그러니까 이 코어를 4개를 더 추가로 넣어주기 때문에 코수자 늘어나면 뭐다? 내보내기 할 때 다 편집하고 내보내기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좀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는 이제 155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에 견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단 10300KF랑 3070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10300KF 사시고 쿨러는 RC1800 우선 추천드리고 예산이 좀 빡빡하면 AG660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760M Autos Elite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인식이 잘 되고 편한데 근데 램오버 하면 고주파가 난다 이런 이슈가 조금 있긴 있거든요. 저희도 한꺼리가 있긴 했는데 한 60개 팔아서 한꺼리가 많은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메모리 오면 아무래도 고주파가 조금 더 높아지는 램특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은 B660M Tuffle 플러스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성비가 더 좋고 단점이 전원부가 약간 떨어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랑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CPU가 없으면 힘들죠. 그럴 때는 센터 보내서 업데이트 하시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린 게 영 귀찮으면 그냥 1번 쓰는 게 편합니다. 1번 쓰시거나 2번 쓰시거나 1,2번 둘 다 품절라면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즈라 B760 프로 요감은 장점이 풀사이즈 보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확장 포트가 많고 쿨러하고 그래픽 카드 간섭이 덜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만삽지 600K KF를 CPU 오버도 하실 분들은 Z790UD 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RC1800쿨러 가면 안되고요. 순행으로 LS710까지 넣어 주셔야지 CPU 오버를 어느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갈 때는 4번 갈 때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용도로 그랬으니까 8개가 2개보다는 삼성전자 4800장에 16개가 2개 쓰세요. 16개가 2개 써봤자 가격이 얼마 안해요. 11만원 11만원 정도 하고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 쓰더라도 6000이나 5800은 그냥 들어갈 정도로 오버가 되니까 살짝 오버에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램오버 할 때는 하이닉스 메모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5600 그냥 꼽자마자 지원되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 메모리나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 쓰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하이닉스 메모리는 5600 그냥 쓰다가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수도고버까지 하겠다 생각할 때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 가는 거고 그냥 5600으로 쭉 쓰겠다면 삼성전자 5600짜리 쓰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3070 게이밍 OC 지금 3070 파는 제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밍 OC가 그나마 물건이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80만원 더 합니다. 그리고 SSD는 P31 왜 P31 추천하는지 아시죠? 앞에 그 SSD 설명 제가 50만원, 40만원대 견적해서 이겼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SSD 품질 비교표 보셔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크리스트 750이나 시소닉 GM750 쓰시는 게 3070이랑 14600K 조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살짝 오버하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견적 썼을 때 만약에 오버해서 쓰려고 여러분이 순회에 올랐다면 L600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 오버할 생각 없고 내가 B보드 골랐다 1번 보드나 2번 보드 골랐다 싶으면 P1000 가도 괜찮고 GH4 가도 괜찮습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3070일 때는 3070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조립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게임에 오시로는 4070TI 갈 때는 이 두 제품 다 몇몇 상위 제품은 호환이 안되니까 이 빨간 글자로 적어둔 제품은 조합하시면 안됩니다. 4070TI 아무 문제부터 장착하려면 이 L600 가거나 아니면 DLX1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3600KF에 IC1800 공랭에 그리고 뭐 B760M 어로스 엘리트 램 32기가 삼성 메모리 4800자에 두 개 3070 이런 식으로 짜면 185만원 정도가 최저가가 날 거고요. 실제 구매할 때는 188만원 189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 조립공비 포함하면 한 193-4만원 정도에 여러분 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 4070이 나름 성능이 뛰어나서 QHD 75 100 정도 프레임 뽑으면서 웬만한 고사인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그런데다가 메모리 넉넉하게 나왔으니까 영상편집이나 작곡 다용도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넉넉한 성능을 제공해 줄 겁니다. 다만 영상편집 위주로 한다면 KF보다는 K버전을 가서 내장그래픽 있고 퀸싱크를 쓰는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편집을 안하고 작곡이나 아니면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거 할 때는 13600K프로 약간 더 가성비 좋게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150만원 그리고 190만원 정도 견적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견적에 230 최종 견적을 보여드리자면 13600K 가시고 쿨러는 RC1800 이거 우선 추천되다 말씀드렸어요. 이 셋 중에서 이게 성능이 제일 나아요. 물론 2도 정도 밖에 차이 안나니까 좀 더 가성비 있게 D2개 선택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는 LED인데 D2개는 LED가 없어요. LED 제품은 따로 제공하는데 그럼 가격이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B76M 어로스 엘리트 쓰는게 여러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해도 되고 근데 얘도 펌웨어 업데이트는 하면 좋습니다. 그럼 CPU 온도가 좀 더 내려갑니다. 이게 가성비 있게 쓰기 좋은 선택이고요. 혹시나 1번에 2번 다 품절로 하면 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똑같이 삼성전자 메모리 4816개 2개 넣는게 무난하고요. 글카를 MSI 벤투스 4070ti LED는 없지만 이거 충분히 소음도 높지 않고 선언도 그락저락 나오는 저렴한 4070ti거든요. 이거 아시거나 아니면 컬러풀 울트라 제품 화이트죠. 화이트 제품 몇 없는데 가격도 그냥 검은색 싼 제품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 가셔서 화이트로 세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SSD는 P31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GM750이나 마니칼리스트 750 풀 모듈러 가시면 됩니다. 풀 모듈러 말고 일반 모듈러 제품도 있는데 OEM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풀 모듈러 제품이 분명히 품질이 좋습니다. 혹여나 나는 소음에 좀 민감한데요. 하시는 분은 파워를 1000W짜리로 가시고요. 아니 4070ti였는데 1000W로 가요? 네 이렇게 가시면 얘가 하이브리드 채로 펭기능이기 때문에 팬이 아예 안 돌아요. 그리고 이 쿨러를 지금 RC1800 되는데 RC1800 말고 D15로 가세요. D15 D15 가시고 거기에다가 케이스를 L600 Quiet나 B Quiet 500DX 정도 가시면 여러분이 좀 더 조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특산 경우고 대부분 경우 이렇게 GM750 아니면 Manicrystu 750하고 L600 케이스랑 조합하시면요. 13600K나 13600KF의 DDR5 조합이면 12900K 전세대 최고 성능 좋았던 CPU하고 맞먹을 정도의 프레임이 나옵니다. 멀티 성능도 그거랑 비교했을 때 뭐 십몱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12에서 15% 정도 차이 그러다보니 멀티 성능도 주전소에서 각종 작업과 그리고 QHD144 상호게이밍 4070 테이러이기 때문에 AAA 그 게임 포함해서도 어느정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QHD 게이밍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거에요. 13600K 4070 테이 삼성 메모에 16개가 두개 750W 파워 그럼 부품가격은 대충 228만 정도 나오고요.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230만 정도의 여러분 실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텔 150에서 230만원대 게이밍 다용도 PC에 한번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은 다용도로 쓰기에는 인텔 대비 좀 떨어지지만 인기 온라인 게이밍에서 좀 더 가선비가 좋은 AMD 7600을 넣은 그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7000 시리즈 견적 인기 얘는 포트샵 정도는 괜찮아요. 라이트루트 포트샵은 보통 6스레드만 좀 크게 갈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6호 기반 CPU거든요. IPC 클럭당 성능도 꽤 높은 편이고요. 이 제품 가지고 이 논동은 괜찮고 주식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간단한 영상 편집도 괜찮긴 한데 영상 편집의 마음에도 13600K 보다는 많이 쳐집니다. 간단한 것은 어느 정도 얘도 할 수 있어요. 5600도 되는데 7600이 더 좋은데 안될 리가 없잖아요. 이 7600 쓰시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겁니다. 윈도우 10을 유지해 쓸 수가 있습니다. 13600K는 버그나 아니면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게 좀 괜찮게 쓰려면 OS를 윈도우 11로 강제됩니다. 근데 이 AMD 견적으로 가면요. 라이전 5세대 5세대 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 쓰든 10 쓰든 상관이 없어요. 여튼 지금 이게 멀티팩으로 보면 30만 정도 합니다. 7600X가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지만 걔는 아직 36만 정도 합니다. 근데 얘는 30만원 구매 가능하단 말이에요. 최저가로 보면 그거보다도 좀 더 쌉니다. 이걸 조합해서 저게 또 저전력 CPU란 말이에요. 거기다 팔라딘 400만 넣어도 보태요. 아니면 RC420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요. 굳이 RC1800이나 AG620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왜 넣어놨냐면 혹시 PBO를 켜서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고 자동 오버 기능 이거 켜서 쓰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7600을 오버에 쓰실 분들은 이거까지 쿨러를 올려주면 더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보통은 위에 거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 할 생각이 없다면 이 프라임 B650 M-A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원래 이게 650 보드가 대부분 20만원 중후반이 넘어가지고 가성비가 없었는데 지금 대원에서 공격적으로 이 보드 프라임 보드를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22만원 23만원 정도에요. 이거랑 조합하면 CPU랑 보드랑 쿨러랑 다 합쳐봤자 60만원어치되지 않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게 품절나면 기가바이트 DS3H 듀러블 에디션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5,000원 더 비싸요.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3D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 좋은 제품 나오면 7600에서 넘어갈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터프게이밍 650 플러스 쓰시면 될 거에요. M보드하고 M 아닌 보드하고 가격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풀사이즈 보드 쓰시고요. 이게 드라이브 MOSFET에 700A급 전원보드 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ALC1200이라고 897보다는 약간 나은 내장사운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렇지만 할 겁니다. 비용은 약간 더 오르지만요. 하여튼 지금 아수스보드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낮춰져서 그나마 7000cg 구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께 특별히 좀 싸긴 하더라구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8개가 2개나 16개가 2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영상편집이나 포토샵을 좀 하드하게 한다 치면 16개가 2개 넣으시고요. 그냥 순수게이밍이라면 8개가 2개 넣으면 될 겁니다. 위에 5600 메모리 있는데 왜 이거 추천하는데요? 하고 물어보실까봐 얘는 5600 넣어도 대부분 보드에서 5600이 적용이 잘 안돼요. 물론 베타 바이오에서 5600이 그냥 표준 메모리 바로 적용되는 일부 보드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800짜리 사서 대충 6000 넣고 쓰는게 무난할 겁니다. 램 오브 하는 방법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DDR5 MD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까봐 MD용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맨컨만 1대1로 유지하면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으니까 인텔꺼 보고 따라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닉 메모리는 오시용인데 실제로 얘가 1대1로는 맨컨이 맨컨이랑 메모리 1대1로 올렸을때는 6400이 한계이기 때문에 하닉 메모리는 좀 오버하는 기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3000전자 메모리 4800짜리 넣고 그냥 쓰시거나 요걸로 살짝 오버해 쓰시는게 무난할 것 같아요. 혹여나 좀 이쁜 튜닝 메모리 넣고 싶은데 하신 분은 G스킬 메모리치고 좀 가성비가 괜찮은 6000짜리 넣으시면 될까요? 근데 이거 짝수로 넣으면 그러니까 4개의 풀병으로 넣으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트 두개 들었는거 그것만 사서 쓰시거나 그리고 수동 오버가 거의 안되요. XMP만 넣고 쓰시는 그냥 LED 튜닝 메모리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수동 오버하겠다 풀병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123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4060Ti 써도 괜찮고 4070Ti 써도 괜찮고 4070Ti 써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짝은 4070Ti 정도고요. 4060Ti 넣으면 CPU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4070Ti 넣으면 CPU가 살짝 떨어지는데요. 13600K 대비 한 2% 정도 2% 3% 정도 프레임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게이밍 용도로는 7600에 4070Ti에도 충분히 괜찮은 견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이 글카를 모여서 따라 3060Ti는 150만원 견적 3070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조금 안되는 견적이에요. 한 180, 190만원 정도 되는 견적 그리고 4070Ti로 갈 때는 220만원 견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글카를 선택하십시오. SSD는 P3에 쓰는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 이걸 추천하는지는 SSD 품질 비교표를 보거나 오늘 앞에 450만원 견적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0Ti나 70Ti나 4070Ti나 다 공통적으로 750W, 마트 마니카 리스트 750 골드 쓰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MSI A750 GF 이 CD 쓰면 되는데 이게 CWTOEM이라서 최선의 품질 조건은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다른 제품들보다 2만원 싸고요. 15,000원 2만원 싸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래도 품질이 뭐가 더 낫냐고 그러면 약간 더 낫긴 해요. 더 좋아요. 그리고 진짜 예산에 빡빡해서 답이 없다. 나는 3060Ti에도 겨우겨우 갔다 하시는 분은 클래치2 풀체인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4070Ti에 이거 가는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4070Ti는 그냥 750골드 가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업그레이드용으로 좀 넉넉한 파워는 어떤거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마니클래치2 850 풀 모듈러나 시소닉 포커스 골드 850 아니면 델타 플래티넘 850 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 쯤 되면 뭐 나중에 4080 그리고 7900X3D 이런걸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 두개 다 바꾼다 쳐도 커버돼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어차피 공랭으로 지금 짜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요. 다 되는데 4070Ti는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L600 DLX21 이런거 선택하시구요. 3960Ti 이런거 쓸 때는 이 여섯가지 케이스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4070Ti는 웬만하면 다시한번 말씀드렸지만 L600이나 DLX21을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7600에 공랭 AG400 넣고 650 프라임 M' 지금 위에게 A죠. M'A 넣고 3960Ti 750W 골드로 짜면 14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견적이 이게 실제 구매할때는 조립공비랑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153만원 정도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걸로 짜시면 경쟁사의 13500 꽉 비슷한 게임성능 혹은 조금 더 나은 게임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600과 3960Ti 조합이 현지점의 가성비는 경쟁사보다는 조금 애매합니다. 경쟁사의 11400이나 13400과도 크게 많이 차이는 안나거든요. 근데 차후에 MD보드는 다음세대나 다다음세대도 지원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업계대가 용이하고 윈도우 10 지원이 가능해서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는 또 프레임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윈도우 10으로 깔면 로스트 아크나 배그 이런게 윈도우 10으로 가는 것보다 프레임이 잘 나올 때가 많거든요. 롤 이런게 그래서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 윈도우 10 넣어서 7600 넣고 3960Ti 넣으면 프레임 바워가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에요. 보리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70에 7600을 꽂아 넣으면 3070의 성능은 2080Ti와 비슷합니다. 프레시지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이 프롭이고요. QHD에서는 중상업 정도로 충분히 100프레임 정도 뽑아줍니다. 대부분 게임 잘 플레이할 수 있겠죠. FHD든 QHD든 다만 4K는 버금감이 있고요. 더 상급의 글카와 조합하고 쓰고 싶으면 7600 보다는 13600K나 13700K 혹은 차후에 나올 7800X3D를 권장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경제사 대비 가성비 좀 있게 짜지긴 합니다. 7600에 공략 넣고 저렴한 B650M-A 넣고 3070 넣고 750 파워 넣었을때는 경제사랑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 나요. 여기 3070 똑같이 놓는데 13600K 펴놓으면 185만죠.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168만원으로 거의 17만원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짜시면 프레임 16600K랑 비교도 2-3%밖에 안 쳐지고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베스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600이 3070이나 3070Ti 등과 세팅하기에 가장 베스트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5600 이런거 넣으면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12400 5600 이런건 좀 아쉬운데 이 7600을 넣으면 그 아쉬움 최소 프레임 방어나 평균 프레임 유지율 이것들을 커버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600에 4070Ti를 넣은건데 이렇게 넣으면 7600에 한계조합이에요. 13600K 쪽이 좀 더 프레임을 잘 뽑아주고 최소 프레임 방어도 잘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도 13600KF랑 비교하면 10만원 정도는 더 싸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4070Ti를 사용해서 QCD144 상업으로 거의 모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드를 풀사이즈 보드인 B650 터플러인데요. 그 이유는 4070Ti 중에 일부 모드는 3 슬롯이 넘기 때문에 쇼트 보드를 쓰시면 쿨러와 간섭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포트가 가리기 때문에 여기는 풀사이즈 보드를 넣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7600MV 성능은 다소 아쉬워나 게이밍은 13세대 i5급과 맞먹기에 게이밍이 우선이고 차 업그레이드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보드도 터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량도 좀 높고 사운드도 완전 떨어지지 않는 중급 정도는 된 제품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거나 3D 모델 존보 타시는 분한테는 참 적합한 견적이 되겠죠. 총 비용은 216만원 정도고 여기에 조립고임비랑 부품가격 포함하면 222만원 정도의 실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AMD의 인텔 대비 멀티써너 떨어지지만 게이밍 가성비는 더 좋은 7600 시리즈 인기 온라인 게이밍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인텔의 최고급 PC 준전문가용 혹은 전문가용 PC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안되는 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게이밍 이든 아니면 작업이든 어느 능력이든 이게 안되면 되는 PC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고급 PC에요. 대신 그만큼 비쌉니다. 330부터 530만원대 PC 일단 웬만해서 13700K나 KF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만 13700K 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 대부분 유저는 KF 가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은 퀴싱크 기능 때문에 13900K 버전을 가는 겁니다. 퀴싱크는 한번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가속을 추가해주는 기능이라서 영상 편집 프리뷰 때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12900K의 상위 호환으로 어떤 용도에서도 쓸만한 성능입니다. 혹시나 아 나는 예산이 좀 많이 넉넉해서 500만원대 살 건데요. 하시는 분도 13900K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지만 이 둘이 게이밍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어요. 12% 내외이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증가시키려고 13900K 가는 건 아니고요. 이 13900K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이제 닷코가 필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만 한번 넘어가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가격 차이가 꽤나 상당하거든요. 게이밍 용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그리고 13700K는 공랭 대장 써도 게이밍만 할 때는 되던데요.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웬만하면 건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되긴 되는데 온도가 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조건에 따라서 게임만 하는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팀 업데이트 하면서 스팀 게임에도 이거 최상위 공랭 쿨로 박았는데 80도 중반이 넘더라구요. 케이스 좀 안 좋은 거 쓰거나 고성능 글칸 밑에 박아 놓고 쓰면 거의 90도까지 찍히기 때문에 이 13700K도 웬만하면 순행 쓰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선 권장된 건 LS720의 그 가이드킷 17xx 치면 나오는 거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이렇게 쓰이는게 좋고 그거 아니면 NGXT 크라켄 X63 쓰세요. 13700은 13900은 이 LS720 아니면 X73 같은 걸로도 온도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것들로도 온도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커세어 H170i 이 제품에다가 가이드킷 넣고 거기다가 곰서머 익스트림이나 아니면 TG-002 같은 거 TG-002 갤럭시 서머 인데 그런 상급 서머 까지 같이 해줘야 얘가 시네벤치 같은 거 돌릴 때 100도를 아살살하게 안 찍습니다. 그래야 온도를 잡을 수 있어요. 13900은 이 420 라디 제품 꼭 이거 써주신 걸로 권장드립니다. 여튼 CPU에 따라서 쿨러 선택하시고요. 보드는 톰워크면 완전 충분합니다. 블루스 와이파이 다 지원하고 전원부 빵빵하고 오버도 잘 먹고요. 근데 특별한 이슈도 없고 사운드도 좋은 거 씁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고 이거 자주 품절로 놨거든요. 그러면은 프라임 A 로 가시면 괜찮아요. 어 톰워크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13900이나 13700이나 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Z790 가고 싶은데요. 그나마 좀 가성비 제품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저번에 추천하는 포스나 에어로지 같은 거 다 품절로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엣지도 가기 좀 비싸고 그냥 터프 게이밍 750 플러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900A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사운드도 790 가면서부터 690 하고는 다르게 좀 상급 사운드 썼거든요. 그나마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790 보드입니다. 레모보드 700대 시리즈 보드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600대 보드보다 한 200 정도는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1, 2, 3번 다 품절나면 그냥 Z690 포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보드가기 대충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되는 애들만 골라왔어요. 더 비싸고 더 좋은 보드 있겠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왔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수전자 메모리 5600짜리 16개가 2개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추천은 하이닉스 5600 16개가 2개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800에 하이닉스 16개가 2개를 추천드릴게요. 5600 제대표준이 그냥 꽂자마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삼수전자 메모리 5600짜리 16개가 2개 꽂으면 그냥 바로 5600이 지원이 되고요. 인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4800짜리 16개가 2개 넣으면 여러분 오버 실력이 좀 있거나 뽑기운이 좋다면 거의 7000까지도 레모버가 됩니다. 이거 7000까지 찍으려면 방열판 따로 사주는게 좋습니다. 프리즈 모드 방열판 실버로 추천드릴게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 까짐이 좀 있더라고요. 하닉스 5600 메모리 8개가 2개는 순수 게이밍 용도로 혹시 뭐 그냥 꽂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수동 오버 할 때 이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버도 잘 먹는 편이고요. 4800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잘 먹어요. 용도에 따라서 1, 2, 3 중에 선택하시고요. XMP 메모리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없습니다. 인텔 쪽에는 인텔은 레모버가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어둡지 않은 XMP 메모리는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4070 Ti는 사실 13600K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더 CPU를 높일 필요가 없었는데 이 4080을 QHD로 쓸 때는 13700K 정도 가야 프레임이 그룹적으로 잘 뽑혀요. 13600K로 하면 프레임이 55%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80하고 조합을 쓰시거나 4080으로 조합하면 13700K에 300만원대 중반 정도 되고요. 4090으로 조합하면 400만원 후반 정도 합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4080가든 4090가든 마음껏 선택하시고요. 4080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갤라즈 SG나 아니면 트라이프로저 가성비가 좋아 보이고요. 4090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품을 따로 제가 골라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4090은 만니 제품 빼고는 대부분 하귀 제품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니는 성능도 좀 떨어지고 레퍼 기반이라서 전력 공급하는 것도 한계치가 좀 명확하고 그러니까 수동 오버도 잘 안 되고 온도도 다른 제품보다 살짝 높긴 한데 그 위에 거면 진짜 거의 다 차이가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90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미를 넣어서 사고 싶은 제품을 사세요. 이제 커넥트 이슈도 잠잠해졌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S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굳이 P31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충분하다면 P4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P4일 500 기간은 가성비가 없으니까 1테라로 가시고요. 아니면 삼선전자 980 프로 1테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990 프로도 980 프로보다 살짝 더 나은 제품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맷 업데이트해야 해결이 되니까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여유가 좀 있으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3, 4 원하운드로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80 가실 때는 850W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1050W 많이 클래시 2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면 그냥 4090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많이 클래시 2 1050에 8핀 다이렉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090은 그게 4개 필요하거든요. 그다보니 좀 호환이 애매해서 웬만하면 4080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파워는 좀 여유있게 넣으면 아무래도 파워 수명이 올라가고 소음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주파 빈도도 줄어들어요. 이거는 2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1번 2번 넣어두었어요. 여러분 4090 갔을 때는 FSP HydroG Pro 천화도 이게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저희 쪽에서 분량도 없고 요거 하시는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자주 품절나니까 품절나면 시소닉 포커스 GX1000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위나 아래나 3.0 규격의 ATX 연결선을 따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4090 같은 거 쓸 때 혹은 4080 같은 거 쓸 때 둘 다 괜찮은 파워입니다. 대신 X은 좀 비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3900 쓸 때는 케이스를 딱 정해 드릴게요. 이 420 라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7000D나 Define 7 XL을 가면 좋습니다. 13900 쓸 때는 왕관을 가지고 싶은 자 그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쿨러를 420 라디를 박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웬만하면 상단에 박는 게 좋은데 이런 애들은 전면에 되긴 되는데 박으면 뭐 페널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찌 가면 상단에 박고도 충분히 여유공간 있는 7000D나 Define 7 XL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게이밍 용도라면 13700K 가셔서 DLX1 가거나 L600 쓰거나 아니면 DS5000 아니면 GT501 이 정도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다만 DS5000 같은 그랩카드 포함폭이 340mm 까지니까 길이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DLX1이나 L600은 그 길이 확인 안 하셔도 괜찮고요. GT501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견적을 13700에 4080에 LS720 가이드킷 이렇게 짜시면 약 330만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이러면 조립공인비 생감은 335만 정도가 시집 구매가가 될 겁니다.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으로 싱글 성능이든 멀티성능이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환경의 작업에도 적합하고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4080과 조합하든 4090과 조합하든 높은 성능을 보여줘서 i5 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프레임 방어 7% 가량 4K에서 7% 가량 높은 프레임 방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14700K는 최고의 게이밍 CPU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080이나 4070T를 갔을 때는 QHD144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409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4K 144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4080을 짜면 335만원 그리고 4090을 짜면 대충 483 4만원 정도의 구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13900은 게이밍 성능은 13700이랑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 인코딩에서 790X 경쟁사의 최상위 제품하고 맘먹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4090을 넣으면 4K도 정복이 가능한 최고급 게이밍 PC 겸 작업용 PC가 되는 거죠. 그리기를 견적 짜시면 535만원 정도의 실 구매가가 될 거고요. 13900에는 압도적인 반려력을 자랑하니 꼭 H170i의 가이드킷 거기다 상급 서머까지 같이 써주세요. 케이스는 요 두개 권장한다. 다시 한번 광조드리고 인텔 최고급 전문가용 PC를 보여드리고 이제는 AMD꺼 최고급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AMD꺼 같은 경우에는 음 7900 그리고 7950 두가지 현실점에서 베스트입니다. 7900은 멀티 성능은 다소 떨어지고 게이밍 성능도 조금 떨어지는데 대신 저전력시표입니다. 얘 전력소비량이 90W 내외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매우 저전력이라서 근데다가 13600K보다 더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고 이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끄러운 PC가 싫다. 혹은 뜨거운 PC가 싫다 하시는 분이 좋아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팔라딘 400 아니면 RC18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진짜 저소음을 쓰고 싶으면 마초 그랜드마초 라는 쿨러가 있어요. 고온호커 쓰시면 진짜 저소음으로 짤 수도 있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50 플러스 넌 안돼요. 터프 플러스 그나마 AMD 보드 중에서 가성비고 풀사이즈에 간섭도 별로 없고 공랭 대장을 꽂아도 그런 데다가 확장성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사운드도 중급 정도 썼습니다. ALC1200 그래서 요거 하시는게 괜찮고요. 아니면 이번에 터프 게임이 X670E 플러스 있는데 요거는 미래를 봐서 좀 더 괜찮은 보드 쓰고 싶다고 할 때 이게 칩셋이 다르다보니까 확장성이 좀 더 뛰어나거든요. 칩셋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650인트라는 칩셋 두 개 그래서 더 많은 저장장치나 확장포트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주렁주렁 많이 달겠다 싶으면 2번 가는 거고 몇 개의 저장장치만 달고 USB도 많이 필요 없다 싶으면 1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1번이든 2번 CPU 다 커버됩니다. 7900 저전력 CPU 등 7950X 전력소배 높은 CPU 둘 다 커버됩니다. 보드는 확장성에 따라서 1,2번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7950 CPU를 선택했을 때는 얘는 저전력 CPU가 아니기 때문에 꼭 순행 쓰세요. 크라켄 X63 RGB 쓰거나 LS72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랭은 7900 노멀에 쓰는 겁니다. 메모리는 3전자 메모리 4816개가 두 개 넣으십시오. 다른 건 그냥 안 쳐다봐도 됩니다. 수동 오버할 때는 하이닉스 쓰는 게 의미가 없진 않은데 어차피 최대로 넣어봤자 6400이고 혹시나 이쁜 튄닝 메모리 쓰고 싶다면 그냥 G스킬 600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로 넣을 수 있는 한계체가 6400이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 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000전자 메모리 4800짜리 12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0만원 후반대 견제를 보신다면 4070ti 벤투스나 컬러풀 4070ti 울트라 이건 화이트로 짤 때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300만원 후반대 견제를 보신다면 4080 갤럭시 갤라즈 SG나 아니면 아까 위에 게이밍 엑스트리오 이거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정도 견제를 짠다면 4090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는 P31 넣어서 안정성을 도매해도 괜찮고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신다면 P41이나 980 프로 두 개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최고급 PC이기 때문에 굳이 P31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번 4번 써도 괜찮다 생각해요. 4070ti 를 넣어서 꾸맸다고 하시면 790X든 7900이든 파워는 750W 골드 FSP거나 마이크로닉스 클리스 2 풀 모듈러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4080이나 4090 선택하셨다면 FSP Hydro G Pro 100W ATX 3.0 규격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시서닉 포커스 골드 GX1000 얘도 3.0 규격의 케이블 제공해 주거든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재 짰을 때 케이스는 얘는 아까처럼 H170 420 라디를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호환포만 생각하시고요. DLX21 아니면 PU-S GT501 뭐 7000D Define 7 XL 아니면 지금 품절에 가까운 랜쿨3 라든지 아니면 L600 이런 정도에서 고르시면 괜찮게 쓸 겁니다. 경계에서 12900K 와 맞먹는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저전력이지만 i7과 맞먹는 멀티 성능으로 사실 i7하고 i5 사이에 있습니다. i5k 버전하고 i7k 버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13700F 전력전 해제한거랑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요. 게임 성능도 그거랑 비슷해요. 13600K 랑 13700F 랑 뭐거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전력소비량이 걔네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음이 낮아지고 오랫동안 PC에 쓸 때 확실하게 전기료도 절감해 주는 효과는 있을겁니다. 자 요렇게 연결자면 7900에 4070Ti 삼성매모에 넣고 B650 터프보드에 DX21 그리고 공량으로 짰을 때는 253만원 정도 부품가격 실외 구매가는 258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전력 저소음 고성능 혹은 오랫동안 PC를 켜두는 분께 어울리는 제품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저소음을 잡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고성능 최고성능 애들한테 비교하면 살짝 밀리지만 이 전력 소비 대비 고성능이고 오랫동안 PC를 꾸준히 켜둬서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할만합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전체로 낮아지면 제품의 불량비를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래픽은 7950 최고의 렌더링 인코딩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작업용 CPU 거기에 4080 넣어서 360만원 구매가 견적이거나 아니면 4090 넣으면 480만원 구매가 견적이 가능한데요. 790X는 어떤 작업에도 경쟁사 i9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전문가용 CPU입니다. 거기에 4080과 4090을 장착했을 때는 작업과 게이밍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4080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QHD에 쓰기에는 성능이 높고 4K에 쓰기에는 성능이 아쉽다는 건데 4K 60Hz의 모니터도 꽤 있잖아요. 100Hz에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4080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144 모니터 쓰신다면 혹은 G9같이 DQHD QHD 모니터 2개 붙인 수준의 모니터 쓰신다면 4090 하는게 좋고요. 그렇게 가시면 작업과 게이밍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CPU 가격은 100만원에 가까운데 지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늘어서 70만원 중반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가성비 작업용 PC로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뭐 가성비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250억 전투기도 가성비 전투비가 있습니다. 뭐 그런거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빠른 결과목 뽑아낼 수 있다면 그만큼 내 연봉이나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급 PC지만 가성비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은 7950X3D 입니다. 아 이 7950X3D 아니 성질이 나오기도 전에 뭐 게임에서는 최상위라고 전하는데 이거 진짜에요? 일단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닌데 AMD 발표내용만 보면 13900K는 이기는거 아니에요? 아 이긴다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달러가격 계산했을 때 대충 예상가격은 100만원 살짝 못할 것 같아요. 이쯤 할 것 같고 이거 나오면 저는 한번 구성해 볼 생각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하고 완전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어쨌든 790X3D 꿈쩍해서 봤는데 얘가 온도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서 공략 써도 충분한 것 같아요. 공략 상급 쓰고 거기에 보드는 와 이거 뭐 알죠? 원래 AMD는 이 크로스 헤어가 최상위 제품이거든요. 요거 싹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아주 확장소도 쩔고 딱 봐도 고급지게 넣고 거기에다가 하닉 그 언락 지금 언락 버전 32가 는 안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비언락에도 하닉 5600짜리 32가 두개 딱 넣어서 용량 빡빡이 해 놓고 프리즈모드 실버 방열판 넣고 거기에다가 4090C4D 내 사고 싶은거 집어넣고 그다 P41 한 2테라 두개 집어넣어서 하나는 OS용 하나는 게임용 하나는 OS랑 같이 하고 이렇게 넣고 거기에다가 시소닉 1600W 플래티넘 디파인 7XL 하고 딱 조합하면 거의 800만원 중반대 꿈의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뭐 1년 동안은 대장으로 군림하겠죠 이것보다 더 좋은 뭐 게이밍이나 작업용 CPU 없을테니까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상상매 해봤어요 컴퓨터에 중고차 내 차 지금 미니 쿠페인데 12년씩 800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그거 열심히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데 야 이거 본체 가격이 내 차값보다 비싸 나 진짜 딱 800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840만원이야 로또 되면 한번 사볼게요 자 이렇게 어김없이 여러분한테 그냥 상상에 견적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실제로 한 40만원대부터 500만원대 견적 함께 달려온 것 같아요 1시간 20분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구요 어 오늘 영상에 예의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공유해 드릴테니까 요 견적표 궁금하신 분은 가져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웬마음에는 제가 말로 떠드는 설명도 같이 보셔야 이 표가 좀 더 왜 이렇게 갔는지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설명 내가 살 제품에 대한 설명은 빼먹지 말고 봐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7950x3d 리뷰 영상으로요 여러분 바이바이 점심으로 오신 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작합니다 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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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합니다